가자 천지에서는 5립메타 가자 느낌 좋았어 둘 중 하나지 강나왔네 올마루 가자 하나인가 아 이거 012 땡기난다 안에 가위 마이스터링 별론다 아 여기도 다 교 가위 잘라야되네 올마이팅은 내가 갖고 있잖아 아 그러네 판다 올인이다 블랙큐 불큐로 갑시다 믿음을 가져 12개짜리가 5억이야 맞지? 5.2 나누기 12 6천2 하나당이 아니지 아니지 5천2백 으 8 squ 4 나내기 1에 4천3백 이래 4천3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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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천 와우 비슷하네. 가자 가자 다섯 아, 다섯 개 하나만 더 아, 페이크죠 오케이 간다 다섯 개에 두 개 띄우면 되는 거다 1, 2, 3, 4, 5, 10, 60억 60은 5억 정도? 2개 띄우면 하나씩 메꿔 가는거지 이거부터 부담 없이 돌려 나왔지 않아요? 하나 뽑았고 아 30% 찍었어야지 그래도 힘삽시프로는 어떻게 해? 얘는 어떡하냐 힘삽시프로 아 이제 부담하고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 너무 많이 남은 건가? 힘삽시프로는 어떡하냐 불큐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불큐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huh ㅎㅎ 왈트 하루 만에 롯클릭해 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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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아 다음 페이지 넘어갔네 좋지 않네 자 중요하다 이제 안나오면 곤란하다 아 얘 첫번째 자리 녹았어야되네 아 암에 HP에 안좋아 아 아 이제 안좋다 이제 안좋아 아 이제 그 길을 갔다 와 이제 안좋다 우와 다 썩았다 다 썩았다 이제 안좋다 아 저주받은거 돌리고있는거같은데 지금 아 왜이렇게 두번째 줄에 많이 나오냐 첫번째 줄에 첫번째 줄에 이렇게 나오던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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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 썩은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본전을 갈 수 있다. 이제 나와야 된다. 갔다. 간다. 간다 이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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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언스의 길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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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했다. 또 파산했네요. 또 파산했어. 이거 얼마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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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yers abi 자 손에 80에 수수료 하니 ㅇ 나갈 거 아냐 80 빼기 12.77 곱하기 5 플러스 30.7 94.5 5를 써가지고 빼기 70 9 77 아 아아 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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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하아.. 라스트 올인 올인 전략의 마무리는 아직 올인되지 않았다는 거 어휴 올인 가자 다음.. 다음 캐릭터 타면 어떻게 맞춰봐 아직.. 모른다.. ит.. 이건 처주 받은 아이템이었어 inklev 리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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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렉큐를 했어야 됐나? 불큐하는 거 전 오바 됐나? 렉? 아, 나 왔다. 나 왔다. 목숨 사라져, 이거. 목숨 붙어 있는 건가? 이건 텍스. 가자. 아, 울큐했어야지. 아, 왜. 아, 바보같이 왜. 울큐했어야지. 아, 이거지. 흐허허. 허허허. 허허허. 21%가 낮아. 차다. 마지막이다. 여기서 나온 퍼센트 생각하니까? 아니, 렉큐하. 아니, 렉큐하. 아니, 렉큐하. 가격 보러가자. 목숨 건졌냐, 이거. 허허허. 목숨 건졌나? 허허허. 파손 막았나? 78. 78. 78 78절의 옵션 뭐야? hp는? 010짜리거든? 똑같이 아메로 싸우자 가격 개선해 79 79 더하기 79 곱하기 0.97 153억 1 2 3 4 5 6 7 8 9 12.8 곱하기 9 31 10.7 179 177억 빼기 154 아 몇이죠? 173.7인가? 12.8 곱하기 1 2 3 4 5 6 7 8 9 30.7 12.9 12.8 곱하기 10 12.9곱기 13.8 곱하기 154 23.6 23.6 23.6에 손해가 있단 말이야 이 올마이티링이 럭 21%니까 그래도 어? 좀 안 쳐주나? 럭 21%인데? 소심하게 한 35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와 이건 뭐여? 야 이런거 소소하네 야 검색을 하는게 빠르겠는데? 팔린게 없네? 23억 아 결국엔 개손해네 그래도 인공은 달았다고 봐야겠지 30억 날리고 오늘 무지마리 날렸네 아